13. 수사의 훈련 수사이 수사 스트라이프로 하려구요. 캔롤랑방 네 캔롤랑방이라고 할 거거든요? 스트라이프는 밝은 계열로 많이 하세요. 네. 더 보시면요. 보통 이제 봄이니까 일단 블루이트하고 지금 괜찮으실 것 같은데 디스탈이 없으시면. 이걸로 해. 이걸로 해. 그래. 파라하고 소음이 있는데 제가 지금. 소매는 어떤 거든지? 네. 붙일 거니까 등에 주름 같은 경우에는 없게 들어가도 되고요. 아니면 이제 그 셔츠 주름을 그. 만약에 등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 밑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. 네. 요거는 슬림피스라 안 하실 거예요. 네네. 그니까 캐주얼하게는 여기 가운데나 안. 이것도 또 일주일 정보 금리를 가지고가고요. 하지만 잠들. 한 개.